안녕하세요. 터널에서 세현 역할을 맡은 베드나입니다. 이정수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주로 세트에서 터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차 안에서 주로 연기를 했는데 분진, 먼지, 흙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제작진에서 많이 배려해줘서 그 먼지를 콩가루로 바꿔주고 먹을 수 있는 숯가루로 바꿔주고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, 숯을.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근데 모든 스태프들이 다 마스크, 분진 마스크를 이중, 삼중으로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트에서는 저 혼자 마스크를 벗은 채 그거를 보고 굉장히 얄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게 힘들었어요. 인생연기 나왔겠는데요? 그러려고 매장도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름밤에 좀 후반부에 저 영화가 개봉을 하죠. 10월, 그렇죠. 10일이니까 8월 10일. 기억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